이제 나 뭐 피해서 아쉽겠다. 그런 거 아니야. 그럼 대체 왜 피하는 건데? 말하기 싫어. 말하기 싫어도 해. 난 들어야겠으니까. 일방적으로 피하고 연락 다 무시하고 뭐 난 이유도 모르고 당하고만 있어야 돼? 너 내 기분 생각해 본 적 있어? 쪽팔려서 그랬다 왜. 뭐가 쪽팔려? 혹시 그 고백? 네가 날 인절미로 착각해서 고백한 거고. 나 인절미 아니고. 근데 뭐가 문제야? 그 고백 내 거 아니잖아. 왜 아니야? 반은 네 건데. 인절미가 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럼 말도 안 되는 고백 안 나왔어. 너니까 너라서 나온 고백이야. 그래서 그 고백의 반은 네 거라고. 반은 네 거로. 감사합니다.